A.A.A. 대상 올해의 배우 영화 부문 유아인 A.A.A. 올해의 배우 영화 부문 유아인씨 축하합니다. 유아인씨는 장르와 캐릭터에 구애받지 않은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대중과 평단에 험구한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어떤 역을 맡아도 자신만의 색깔로 캐릭터를 표현해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여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신뢰감 있는 배우 유아인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대상이라니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도 없이 라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영화에 참여해서 이렇게 큰 트로피를 받게 됐는데요. 큰 상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 영화에 참여하면서 영화의 크기, 어떤 작품의 크기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제작비나 영화의 외형적인 것에 달려있지는 않다라는 큰 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작품에 다가갈 때 어떤 제 마음의 끌림 그리고 영화의 핵심에 항상 다가갈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 크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의정 감독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유재명 배우님 감사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시상식 무대에서 괜히 똥폼 잡고 폼 잡느라고 한 번도 이렇게 함께 일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하고 싶습니다. UA 박현정 대표님 박종훈 이사님 그리고 실장님이 되신 우리 이종훈 그리고 함께 또 일하게 된 유연씨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유아인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매년 승승장과의 모습 저희 내년에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유아인씨의 이 수상 소감을 보고 있으면 한 편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보면서도 집중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